여러분 안녕하세요. 트로트 가수로 대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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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성! 대성하고 싶은 최혜 대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콘테스트 M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제가 무대를 너무 서고 싶었고 지금까지 준비한 게 많은데 보여드리지 못했던 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무대에서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귀 호강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응원해주세요. 화이팅! 저의 어려움 한쪽에다 지쳐 두져 숨어서는 안 될 때가 온 거야 단지 기회를 잡기만 하면 돼 이젠 주사위를 던져야만 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나만의 꿈이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심만 확심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뿐 그 안았던 피란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더 걸고 던지리라 다치리라 내가 애타게 찾던 철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날 버리고 쳐주어 이어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재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 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